첨가 자 이제 첨가는 두 형태가 결합할 때 음운의 변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운이 첨가되는 거고 첨가에는 두 가지가 있다 뭐가 있다? 니은 첨가와 반모음 첨가 이 반모음 첨가는 아까도 했었지요 이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나올 수 있는 문제의 유형이 반모음 첨가예요 반모음 첨가 꼭 기억하고야 돼 피어 피어 대어 대어 얘는 또 표준 발음으로도 허용하는 것들이고요 얘네들은 또 뭐 있죠? 이오, 아니오, 얘네들 아니오, 이오 총 네 개만 표준 발음 허용된다는 거야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표기도 원래 이거는 별거 없죠 이때는 반모음 첨가 된 게 아니에요 얘가 된 거죠 얘가 얘 때는 똑같은 거니까 얘가 발음 그런데 원래는 표준 발음은 얘인 거야 그런데 얘를 뭐 해주는 거야? 허용하는 발음이 됐다는 뜻인 거야 이건 표준 발음법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반모음 첨 모음으로 시작한 형태에서 반모음에 덧붙는 현상 이런 뜻인 거고 반모음 첨가는 아까 뭐랑 헷갈린다고 했었지? 교차랑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펴 이런 건 아니야 자, 니은 첨가 니은 첨가는 앞말의 끝이 자음이고 앞말의 끝이 자음이고 뒷말이 이나 반모음으로 시작할 때 니은이 첨가되는 현상 이거 외우자 앞말이 뭘로 끊는다고요? 자음으로 뒷말이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할 때 니은이 첨가되는 거 그러니까 앞말이 자음 맞니? 맞고 뒷말이 이나 반모음이 맞죠? 이거는 이야 반모음이야 이 얘는 반모음이죠 이중모음이니까 니은이 첨가된다 그럴 때 맨잎은 파생어에 합성어야 맨잎은 파생어죠 파생어죠 맨이 접두사니까 맨, 맨이라는 뜻 봤어? 맨 없잖아 접두사가 만날 때는 파생어 다시 접두사, 접미사가 만날 때 뭐라고요? 파생어 솜잎으로는 파생어에 합성어야 어근, 어근, 어근이니까 얘는 합성어 이것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니은 둘 다 들어갔지 만날 때 이상한 소리 났지 특별한 현상이 나타났지 사이소리 현상은 얘야 얘야 사이소리 현상은 합성어지 다시 사이소리 현상은 그때 강의했었어요 이거 사이소리 현상은 뭐만 된다? 합성어지 그러니까 얘는 솜잎으로는 사이소리 현상도 되고 니은 첨가도 되는 거죠 맨입은 니은 첨가만 되고 사이소리 현상은 아닌 거예요 한여름도 마찬가지 얘 팝성어에 파생어야 어 파생어죠 한이 아주 그냥 심한 이런 뜻인 거지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돼 이거 접두사라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한여름도 니은 첨가는 맞지만 사이소리 현상은 아닌 거지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사이소리 현상과 단순 니은 첨가가 다른 얘기인 거예요 됐니? 뒷말이 문법형태소 조사접서 어미 나왔죠 아까 문법형태소 다른 말을 뭐라고 했지 아까? 어 봐 너희 선생님은 또 형식형태소를 또 다른 말을 뭐라고 했 또 문법이라고 또 표현했죠 그러니까 문법형태소 형식형태소 다 같이 뭐라고? 시작 조접 시작 조접 조접 조접이라고 했네 조접 어 됐니? 뒷말이니까 접미사야 이거 접두사가 아니야 뒷말이거나 하니까 접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지 조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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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사가 접두사야 접두사야 왜냐면 뒷말이니까 형식형태소 몸을 시작한 형식형태소는 다 뒤에 오지 앞에 오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조사접 조사어미 접두사지 접두사가 아니야 이해됐죠? 접두사라고만 돼 안 돼 뒷말이 오니까 접두사지 자 이런 연음 된다 뭔지 알죠? 먹이다도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것도? 이거 봐봐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이니까 먹니다 이렇게 하지 않지 먹니다 니은 첨가 안 되죠 이거는 다행히 안 되는 겁니다 먹이다 연음 연음은 음운 변동이 아니야 아니야 계속 반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첨가 됐나요? 탈락 갑니다 탈락하는 거 겹받침 조심하라 겹받침 겹받침 뭐 있어요? 이런 거 겹받침 쌍받침은 얘네들은 쌍받침 몇 개? 두 개야 의문은 몇 개 의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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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개야 겹받침은 의문은 몇 개야? 두 개야 하나의 자음이 탈락하는 거 뭐라고요? 자음군단 수나 이게 교체가 아닌 이유가 뭐라고요? 의문수에서 변화가 있지요 의문수에서 뭐가 마이너스? 1이 됐으니까 교체는 의문수가 몇 개야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교체라고 보지 않고 뭘로 본다? 탈락이라고 본다 그래서 닭 달은 아니죠 흑 이럴 때는 앞뼈 딸락하는 거고 읽고 읽고가 아니라 읽고 맞니? 이거 뭐야? 된소대기죠? 이거는 그럼 탈락과 교체가 두 개 있는 거지? 된소대기 놓치면 안 돼 맞죠? 얘는 밥고 얘는 짤떠라 짭떠라야? 짤떠라야? 짤떠라 맞니? 어 예외기정 이거죠 예외기정 이게 뭐냐면 얘네는 기본 겹받침의 규정인데 예외로 리을 미음 리을 비읍 뒤에 것으로 발음한다 리을 미음은 암 원래는 다 앞에 걸로 발음하려고 노력한다는 뜻인 거죠 리을 기역도 기역이 남는데 음 암 이게 중요한 거지 리을 기역 뒤에 기역 이거죠 리을 기역 뒤에 기역 이때는 앞에 걸로 발음한다는 거 읽고로 한다는 거 왜냐면 기역기역이 충돌됐기 때문에 맞니? 이거 읽고야 읽고야 읽고 리을 비음은 뭐만 되는 거지? 밥다 넙둥글다 넙죽하다 넙적하다 추가 얘네 다 뭐다? 넙이다 얘네 다 뭐다? 밥 넙 넙 그래서 아까 얘가 얘는 예외 규정인 거야 얘는 밥고 밥고 이건 뭐지? 밥고지 밥고 얘도 밥다 맞니? 특정 단어를 리을 비로 발음되는 게 아니라 비읍으로 발음되어야 된다는 거잖아 밥다 밥다 넙둥글다 넙적하다 맞아요? 그러니까 얘도 리을 비읍이고 얘도 리을 비읍인데 얘는 왜 비읍이고 얘는 리을이지? 얘는 특정 단어니까 얘는 특정 단어가 아니니까 리을인 거고 리을 비읍은 원칙은 뭐가 발음되어야 돼? 리을 특정 단어에서는 비읍 맞니? 리을 기억도 마찬가지지 리을 기억도 리을 기억도 읽고 맞아요? 네 아하 근데 이거 이건 어떻게 돼? 닭 꽉했지 이때는 왜 같은 기억인데 리을 발음이 아니지? 이렇게 됐으면 리을 기억의 기억이면 리을 와야 되잖아 리을 기억의 기억이면 리을 와야 되는데 왜 기억이 왔지? 용원이기 때문에 용원 리을 기억이야 닭은 뭐죠? 이거 함정이라고 했었는데 그때 이거 함정이야 함정 여기서 나온 또 함정이 또 함정이 이거야? 자 닭은 용원이야 채원이야? 채원 채원일 때는 허용되지 않는 거야 닭과야 닭과 용원 어간 리을 기억이야 이게 앞에 용원 빠진 거야 용원 다시 함정 함정 봤니? 리을 기억 기억만 나면 기억 기억 충돌되니까 리을이야 맞아요? 기억일 때죠? 네 기억이 아닐 때는 기억이 아닐 때는 기억이 아닐 때는 어 막 막냐? 이럴 때는 물이 막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리을이야 기억이야? 기억 이때는 기억이야? 왜? 리은이니까 이게 그 다음에 비음화돼서 막냐지 리을 기억일 때 조심 리을 기억일 때 원래는 다 뭐다? 원래는 다 기억이야 원래는 기억 응? 그런데 기억을 만났을 때 리을 되는 거야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 달이야 닭이야 이거 닭 그런데 채원일 때는 허용되지 않아 기억 그런데 기억일 때 예외를 준다라는 거야 읽고는 원래는 기억인데 기억이 왔으니까 이때만 리을인 거야 그런데 얘는 또 왜 안 돼? 채원이니까 안 돼 용원일 때만 또 기억이 예외가 허용되는 거야 이해 되니 이거? 어허 이건 리을 기억 문제고 이건 리을 비읍 예외야 리을 비읍은 뭐다? 밥 다 넙둥글 다 얘네들 다 넙이라는 거야 그럼 원래는 뭐였다라는 거야? 원래는 비읍이 아니고 리을이었다라는 거야 얘도 얘는 뭐야? 리을이잖아 얘가 원칙인데 이거에 대한 예외가 여기라고 지금 맞나요? 보세요 여기도 흙도 리을 기억인데 기억이죠? 물론 얘도 채원이야 그렇지? 그런데 기억을 만났고 용원일 때 그때만 리을인 거야 채원용원 채원용원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자음탈락 리을탈락 울른 우는 맞니? 그렇지? 그런데 여기서 니네 갖고 몰랐던 게 이거 몰랐었어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솔라무 리을탈락이야 이거 이거 화살도 마찬가지죠? 맞아요? 부삽도 맞는 거 맞니? 부삽이 뭐죠 이거? 불쏘시기처럼 아궁이에 불에 있는 장작 때운 거 있지 않니? 아궁이에 그걸 펴내는 삽을 불삽이라고 그래 그런데 리을탈락돼서 뭐라고 불러 우리는? 부삽이라고 불러 다시 울른이 우는 데는 건 리을 만나가지고 리을탈락 되는 거 까부는 리을탈락 이것도 채원에서야 리을탈락 예시야 자 솔라무는 뭐다? 화살은? 부삽은? 이거 모르면 안 돼 얘도 리을탈락인 거야 됐죠? 히을탈락은? 좋아? 싸이다? 히을? 당에 빠지니까 히을탈락 알겠지 이거는? 이건 자음탈락이고 으탈락은? 그래서 써라가 뭐가 돼? 써라 그래서 이거 나중에 가면은 규칙활용이야? 불규칙활용이야 이거 리을탈락과 으탈락이잖니? 리을이 니은 만나가지고 우울도망갔지? 둘 다 규칙이야 자 거기서 규칙활용이라고 한다 의문의 활용 중에 용원의 활용 용원의 활용 중에 규칙과 불규칙이 있는데 규칙은 어간의 모습이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얘네들은 규칙적으로 리을이 니은 만나면 무조건 떨어지는 거야. 얘도 의가 어를 만나면 규칙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물론 원칙적으로 생김새는 깨졌으니까 불규칙에 맞지만 리을 탈락과 의 탈락은 규칙 활용으로 해준다. 시작 리을 탈락과 의 탈락은 규칙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규칙 활용으로 한다. 너는 나중에 용언에 활용할 때도 배워야 되니까 규칙 활용으로 한다. 자, 끄어라 끄어라도 규칙이야 불규칙이야? 규칙, 크어서 커서 의 탈락, 의 탈락, 리을 탈락 얘네는 규칙 활용이 아니지. 체온이기 때문에 활용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활용은 뭐와 관련된 거야? 용언만 활용이야. 체온은 활용이 아니야. 체온에는 활용이란 말이 안 붙어요. 이랬어요. 다시 리을 탈락과 의 탈락은 규칙 활용이다, 불규칙 활용이다. 규칙 활용입니다. 나중에 또 나와요, 이거. 자, 이거 뭐지? 이건 동일모음 탈락 동일모음이지. 그러니까 얘는 동일모음이 아니야. 얘는 동일모음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얘는 동일모음이에요. 한 모음이 탈락하는 현상이라고 하죠. 앞이냐 뒤냐가 탈락하는 건 나오진 않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앞이 탈락됐다고 그래요. 왜냐면 어미는 탈락되면 안 되기 때문에. 가서 가. 이런 거. 자, 축약 갑니다. 다시 한 번 공부하니까 좋지? 여기 아주 요약적 정리라서 좋은 거야, 요약적 정리라서.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품차는 또 다른 얘기니까 또 끊어갈게. 자, 축약 갑니다. 축약은 하나의 의문으로 줄어드는 거니까 개수는 마이너스 1이겠죠. 축약에는 무슨 축약이 있어요? 자음 축약, 모음 축약. 자음 축약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해요? 겨그마, 다른 말로는 거센 소리 되게. 같은 말, 그럼 1, 2, 3이네. 1, 2, 용어가 3개 바뀌어. 자음 축약 뭐가 되는 거야? 피카츄, 털, 거센 소리, 겨그마, 자음 축약, 히읗뿌라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얘네들은 혓받침이지, 혓받침. 이거 맞지, 이거? 잘 기억해야 돼. 이거 까먹는 사람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러면 겹받침도 가봐야 되잖아, 겹받침. 이거는 뭐죠, 이거는? 이때 뭐가 되는 거야? 겹받침. 겹받침도 축약돼야 돼요. 조심. 아까 또 국외음화에서 뭐하는 게 있었죠, 이거? 이거 뭐가 되는 거야? 이것도 축약 다음에 국외음화 교체. 맞아요? 얘는 국외음화야 아니야, 얘는? 맞아요. 아니에요. 국외음화야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야? 왜 국외음화라고 했어, 이거? 헷갈리죠? 네. 함정, 조심함정. 얘는 왜 국외음화가 아니죠? 그렇지. 국외음화는 뭐야, 항상? 디읍과 티읍이 이의를 만나거나 얘를 만나서 이렇게 되는 게 국외음화라는 개념이 떠올라야 되는데 이 모양만 보고 워치데떡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국외음화 아님 국외음화 아님 함정 축약 조심하라고 몇 번 얘기했습니다. 자음축에 니네 아는 것 같지만 못 잡아냅니다. 이거 잘 못 잡아냅니다. 이거 애들이 특히 이것처럼 이건 좀 되게 쉬운 거고 뭐가 있을까? 어려운 거 이걸 어떻게 될까? 이건 높이다고 이건 높이다고, 그렇지? 연음인 거지? 조심해라. 분명히 이거 놓친다고 아니했다. 놓칩니다. 이거 은근히 자, 모음축약은요. 2나 5가 다르면 이중모음이 되는 경우가 여기당한다라는 그리어가 뭐가 되는 거야? 그리어 자, 이때 뭐라 한다? 이때 모음 얘는 뭘로 변한다? 반모음으로 변하는 거 반모음화 반모음화를 다르면 뭐라 그래, 이거? 이거 아까 했던 거 이거 반모음 청과야 반모음 교체야 어, 이거 반모음 교체라고 그래 그럼 너희들 반모음 교체까지 다 나온 거야, 지금 이건 그러니까 모음축약될 때는 먼저 뭐가 된다? 반모음 교체 현상이 있다, 없다 있고 그 다음에 축약된 거다 이렇게 가는 거지 그냥 이렇게 축약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뭘로 변한 거야, 얘는 그러면 이걸로 변한 거야 얘가 R을 만나서 F가 됐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O가 이 O로 갔으니 얘도 뭐다? 반모음 교체라고 하는 거야 자, 이거 또 어렵다 웃긴 건 또 쉬운 예시가 얘가 좀 쉬운 예시고 얘는 조금 더 어려운 예시야 왜 뒤에가 왜 뒤에가 어려운 예시가 얘는 우리가 익숙한 2계열이잖아 실제 선생님은 실제 선생님은 5계열로 줄일 경우가 많이 해 이건 어색하니까 두었다가 뭐가 되는 거야? 뒀다 되겠지 그럼 이중모음 됐지 맞지? 근데 이 두가 뭐야? 뭘로 변해 이게? 우로 변하고 어 해가지고 저가 되는 거야 그럼 반모음 교체 다음에 뭐가 있다라는 거야? 그 다음이 축약인데 그 축약이 무슨 축약이야? 모음 축약이라는 뜻인 거야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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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설명 들으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축약 모음 축약 안에 뭐 있다? 반모음 화 혹은 반모음 교체라고 돼 반모음 화 그럼 얘는 반모음 첨가야 아니야 근데 애들한테 그려 그려주고 반모음 첨가가 있다면 애들이 비슷한 거 막 이래 이거 자 여기 다 빨간색 쓴다 여기는 이거는 반모음 첨가가 아닙니다 근데 생김새 보면 왠지 보아라 보아라는 반모음 첨가다 맞아 틀려 아닌 거야 모음 축약은 반모음 첨가야 반모음 화야 화야 반모음 화가 반모음이 아닌 것이 반모음이 변했다니까 교체를 얘기하는 거야 반모음 화야 모음 축약은 반모음 교체 이후에 이중몸으로 축약됐다 반모음 첨가와 반모음 교체는 다르다 이게 제일 어려운 운동이에요 너희한테는 이해할 수 있겠어? 그중에 반모음인데 2개월로 준다 5개월로 준다 5개월로 준다 5개월로 준다 낯설기 때문에 그래 너네는 2가 훨씬 더 익숙하기 때문에 두었다 보아라 봐라 봐라 두었다 반모음 화 이중모음 됐다 5개월이다 W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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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개월 아님 얘는 J개월 얘는 W개월 맞아요? 오케이 여기까지 마칠게요